그리고 서범이 형은 잘 친다, 잘 친다 그러면 좀 잘 치고 주변에서 왜 그것밖에 못 쳤어, 그러면 진짜 못 치는 스타일이야. 세형이가 서범이 형을 담당하면 돼, 세형이가. 오히려 멘탈이 그렇구나. 그런데 광현이는 그냥 잘 치고. 그래도 쟤만 조심하면 돼, 광현이는. 저 형은 로봇들, 로봇들. 아, 진짜. 너무 잘, 너무 잘 치고. 잠깐, 잠깐. 로봇샷 구경하자, 로봇샷. 너 치는 걸 무조건 파. 그거 보러 왔어. 야, 완전. 그런데 진짜 광현이 형 거는 진짜 갤러리 해도 돼. 여기서 봐. 이거는 돈 내고 봐야 되는 걸 여기서 보네. 그리고 이거, 이거 이제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오늘 녹화하는 내내 기분 좋게. 이 다음 샷이 망해도 기분 좋게 칠 수 있어요. 맞아,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. 진짜 다행이다. 김태원, 김태원. 어프로스로 드렸어, 어프로스로. 야, 광현이 형니까 뭐 다 되네, 영어. 다 돼. 다 되는 말이야. 와, 와, 그걸 보라. 자, 첫 홀 가뿐하게 이기고 출발합니다. 어프로치 완전. 야, 최고였다, 최고. 저번 주에 잘 안 맞았던 것들 이 어프로치로 다 날라가고 있잖아요. 야, 멋있다. 잘한다. 우리 팀 짜는다. 왜 있잖아요. 그래서 민호 게임이 안 돼, 쟤는. 형, 예전 거 경기 영상 한번 돌려보자. 예전에 한 때 던잖아, 그래서. 형 엄청 던잖아. 던을 터지 했더니. 팀 9번. 내가 들어갈게, 8번. 자, 갑시다. 어프로치까지. 내가 들어갈게, 걷고, 걷고. 나 민호 이렇게 진지한 건 처음 본다. 우리가 몸이 안 풀려가지고 세컨 같은 걸 줄 걸 그랬나 보다. 그러니까 제가 의욕이 가능할 것 같아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니면 기회를 주지 말고. 그것도 나쁘지 않아. 폴스윙은 하고요. 네. 그냥 자신 있게 쳐, 자신 있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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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더 어려워, 더 어려워. 상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.